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우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답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야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여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뭐가 최고의 응답이냐. 바로 오늘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정말로 믿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실패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통하고 심장이 관통하고 모든 부분에 소통하고 있는 형통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자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수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보금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5월 1일이죠. 이사야 54장 2절에 내 장막털을 넓히라는 말씀을 받고 스타트만 2025의 언약의 여정을 향해서 말씀을 따라온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은 선교라는 이 단어를 이 하나님의 수원이 담긴 이 단어를 우리 마음에 마음껏 새기고 특별히 선교지에서 앞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계시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더 빨리 유난히 4월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교 캠프 담당 목사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났던 우리 현지 저희한테는 외국인이죠. 현지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한국에서 모시고 그때 나눴던 은혜를 다시 나누고 또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혹은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소개도 해드리고 말씀의 흐름도 좀 설명해드리고 또 오시자마자 애원교회 투어도 한번 시켜드리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오셨으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좀 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식당도 가서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은 거기는 돼지고기를 팔지 않으니까요. 돼지고기를 먹을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드실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돼지고기를 본 적도 없으시고 특히 이제 파키스탄 예원교회 담당 선교사님이신 암자드 선교사님은 태어나 3원도 돼지고기를 드시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먹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유대교냐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드셔라. 드시는 게 복음이다 해가지고 이제 드셨는데 거의 뭐 삼겹살 제육볶음 보쌈 드렸는데 아주 잘 드셔서 아마 파키스탄 가면 많이 그리워하실 것 같습니다. 안드레 선교사님도 1년 만에 오셔서 어제 막 귀국하셨고요. 어제까지도 마지막까지 식사하면서 또 내년에 콜롬비아 캠프를 같이 기획하고 또 10월에 있을 우리 멕시코 캠프 함께할 루이즈 선교사님과도 이번에 만나서 식사하고 포럼하면서 멕시코 현장 이야기 듣고 또 조만간 있을 3주의 진행된 예비 캠프를 두고 좀 기획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는데 제가 4월 한 달 동안 선교사님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선교사 합숙 기간이었습니다. 예원의 파속 협력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다 사진을 찍는 시간이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파키스탄, 콜롬비아, 멕시코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으러 가야 되니까 식사를 모시고 이동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단임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단임 목사님 전화 오시면 일단 놀랍니다. 많이 놀라고 제 안에 있는 이 율법 체질이 바로 올라오죠. 내가 뭘 잘못했나 불려가는 것인가 뭐 이런 이상한 막 생각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청년들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제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일지도 좀 이해도 하고 보니까 전화를 하신 이유가 파키스탄 선교사님들, 콜롬비아 선교사님 유목사님께 인사를 좀 빨리 시켜야 되니까 사진 찍은 직후에 좀 모시고 와서 이렇게 안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유목사님과 또 비서실가 약속되어 있던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된다. 빨리 와서 좀 공시적인 면담 전에 빨리 와서 이렇게 잠시 인사하고 또 기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급하게 이제 유목사님과 단임 목사님께 선교사님들을 소개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되는데 할 사람 없이 제가 급하게 막 같이 들어가서 저도 처음에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을 뵀었죠. 단임 목사님께 소개도 한 명 한 명 해주셨어요. 유목사님이 소개를 받으시고는 딱 첫 마디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를 키워야 합니다. 대중을 살릴 수 있는 소수를 확립시켜야 합니다. 딱 이렇게 처음 세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선교사 합숙 메시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유목사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단임 목사님이 딱 듣고 계시다가 우리 박희선 선교사님 어깨를 탁 치면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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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 키워라! 똘만이 말고 제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자.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깨닫게 된 우리의 남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를 찾고 남기는 것이 세계보금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무리를 통해 세계보금화 하신 적이 없고 훌륭한 사람, 인격 좋은 사람, 삶이 바른 사람, 대단한 스펙을 지닌 사람으로 시대를 살리신 적이 없고 제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제자를 찾고 세울 수 있을까? 제자라고 이마에 써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제자를 남길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나는 제자를 남기고는 싶은가? 우리가 일평생이 보금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원색적인 순수한 보금을 저희는 매주 듣고 있어요. 여러 차례. 우리가 일평생이 보금을 듣고 보금을 위해 살아가는데 제자가 없다면 나를 통해 보금을 듣고 함께 이 길을 가는 이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를 남길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 사명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자를 만나고 또 제자를 남김으로 세계보금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를 잡고 남기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느냐 바로 보금 냄새라는 자 보금 냄새라는 자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십니다. 제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제자는 보금의 냄새를 맡고 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 향기라는 말보다 조금 더 원색적인 단어죠. 냄새 향기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면 냄새는 좋은 냄새도 있고 좋지 않은 냄새도 있습니다. 냄새의 특징이 뭐죠? 나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눈으로 확인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냄새가 안 보입니다. 나중에 과학이 발전해서 냄새까지도 느끼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맡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냄새가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냄새는 내가 노력해서 감추기도 좀 힘듭니다. 보이는 것은 감출 수 있죠. 흐트러진 머리는 모자를 쓰면 됩니다. 내 몸의 흉터는 옷을 입으면 되는데 냄새는 잘 포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남자 청년들하고 같이 지내면 냄새 납니다. 노총각 쉰내가 납니다. 특히 아침에 같이 운동하려고 헬스장에서 만나면 그 코끝이 찡긋하는 그 쉰내 뭐 개밥 쉰내 뭐 김밥 상한 냄새가 납니다. 몸에서 나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심한 청년을 제가 부릅니다. 불러서 너 빨래 어떻게 하냐 물어봅니다. 빨래를 어떻게 말리냐까지도 알려줍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호감이 좀 있다가도 냄새가 좋지 않으면 좀 그 호감이 굉장히 반감이 되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신학교 동기가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요.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데이트를 했대요. 두 번째 데이트를 했는데 좀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입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신학생이란 놈이 중심을 봐야지 네가 입냄새 좀 난다고 그건 뭐 껌 사주고 가글 사주면 되지 그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지금 사귈까 말까를 고민이 안 했더니 이 친구가 착해요. 약간 눌려있어. 그래서 막 맞아 내가 아직 보금이 아닌가 봐 그래서 그래 니 보금 아니야 하면서 제가 막 이제 정제하고 그런데 셋이 커피를 마셨어요. 그 여자친구가 저랑 좀 친해져가지고 근데 아이고 냄새 나더라고요. 입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위장에서 올라오는 위장이 좀 안 좋았어요. 지금 그 사모님이신데 결혼하셔서 다행히 근데 제가 그 사모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냄새 기억납니다. 아직도 그 사모님 보지 나가면 아 그 냄새 기억나요. 좋지 않죠. 사모님 모르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좀 아주 고약한 냄새는 굉장히 그 냄새가 오래 기억이 나고요. 반대로 또 좋은 냄새가 났던 장소 혹은 사람 기억나서 좋은 기억으로 기억이 됩니다. 영웅적인 것도 냄새납니다. 불신자야 불신자 냄새 나죠. 당연히 세상 냄새 그거는 뭐 영웅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신자죠. 하나님 자녀 신자 중에서도 냄새가 다 다릅니다. 율법 냄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맡아보셨을 겁니다. 신비주의 냄새라는 사람 있습니다. 냄새나요. 또 반대로 보급 냄새라는 사람 있죠. 이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아요. 율법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한국 교회는요. 대부분 왜 나죠? 율법주의가 있으니까 나는 거죠. 율법과 종교 정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장해도 납니다. 영원교회 다니면서 보금을 들어서 보금 향수를 뿌리면 처음에는 보금 냄새 나는 것 같다가 시간 지나면 더 역겨운 냄새 그 사람에게는 제자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영접 운동은 근데 제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 제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돼요. 제자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관심은 보금을 가진 자와 보금을 들을 자에게 있습니다. 보금을 전할 자와 보금을 듣고 함께 제자가 될 자에게 있어요. 성령이 역사에 만나지는데 성령이 보금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긴 하는데 역사해서 못 만나게 합니다. 보금 냄새 진동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요 내가 어떤 것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나의 치부를 다 드러내도 보금으로 이해하고 답을 줄 것 같은 사람 실제로 그렇게 오픈합니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역시 보금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고 나중에는 그 냄새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기만 해도 그분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역시 그 사람 주위에는 제자가 가득해요. 그래서 자주 못 빼요. 너무 바빠서.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본을 많이 해도 심지어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율법 냄새가 나는 사람 종교 냄새가 나는 사람은 본인은 모르는데 나중에 돌아오면 제자가 없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살겠습니다. 당신과 같은 제자가 되겠다고 생을 걸겠다고 하는 제자가 없어요. 심각한 일이죠. 제자를 남길 수 없다면 이 보금운동이 끊어지는 건데요. 내 가정 가문에서도요. 어떻게 해야 보금 냄새가 날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고 냄새가 바뀌는 축복이 시작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제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심각성을 아는 의인의 냄새입니다. 14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는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진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냄새가 있다. 냄새나 한다. 너희가 지금. 이 냄새는 내가 노력해서 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냄새 보금 냄새를 풍기고 싶다고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다는 냄새를 그럼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 냄새를 나타내실까 누구에게 나타내시느냐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 문제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 죄 문제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지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죄 냄새가 나지 않고요. 그리스도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냄새가 납니다. 그게 보금 냄새예요. 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제자가 없을까 왜 다락방을 오래 해도 제자가 남지 않을까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기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냄새의 가장 그 시작점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예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보금 냄새가 그렇다면 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없을까 구원의 감격 구원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데요.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나에게 주신 구원인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 그 악압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놓고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무엇인지 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구하지 않은 것도 하잖아요. 주잖아요. 준비하죠.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사랑을 받았어요. 죄삼을 받을만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뭘 구한다 원한다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사실 구하고 원하는 거 별로 없어져요. 사랑하면 뭐 다 주셨는데 뭘 또 구합니까? 기도 제목이 많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내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져야 하는데 이 구원을 받았다면 왜 안 될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죄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대부분 모릅니다. 성경은 죄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왜? 죄를 모르면 복은 몰라요. 피로가 없어지죠. 왜 종교인들이 죄 얘기 안 하죠? 원죄 이야기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거 해결할 수가 없고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복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죄짓지 말라로 보이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를 안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을 수밖에 없고요. 어떠한 사람도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앞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죄 이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얼마나 심각하냐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멸망이죠.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영적 존재가 장애인은 아니죠.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영적 존재가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보고 멸망 또는 저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장은 멸망했고 저주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인 것 다 보이지만 하나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모든 아담의 후손이기에는 죄가 전가가 됩니다. 이게 모든 문제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난이 문제겠습니까? 질병이 문제겠습니까? 무능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문제는 죄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도 이 속에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죄 없이 태어나지 않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 죄 때문에 엄청난 저주가 생기죠.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를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각합니다. 도박 중독이 됐다. 알코올 중독이 됐다. 혹은 폭력이 있다. 혹은 여러 가지 정신병이 있다. 사실 그건 영적 문제의 하나에 드러난 결과지 영적 문제 자체는 아닙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바로 죄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상처와 사단의 역사가 결합되니까 보이기까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뿐이죠. 사실은 그 문제 없어도 눈에 보이는 문제 없어도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고 영적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가 있다면 영적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문제 그 저주 그 자체 저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면 알수록 이 죄 문제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신자를 부러워하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물론 그 상태는 이해되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잘 이해 안 됩니다. 수요 예배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사학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불신자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하나님 계획이 있지만 복음 가진 부모님이 교회 중직자가 스펙만 보고 자녀를 불신자한테 결혼시키는 거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받은 사람 내 딸을 보내면서 가서 살리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요 불신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할 정도의 상태면 거기 못 살려요.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불신자를 왜 결혼하겠어요? 안 하죠. 불신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적어도 지금은 살릴 내용이 없는 거죠. 힘도 없고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단의 존재가 얼마나 사실인지 영웅적 존재인데 돈만 있으면 된대요. 영웅적 존재인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솔직하게 수위 예배니까 제가 오늘 주일 예배면 좀 살살 할 텐데 수위 예배니까 또 근로자의 날이 오셨으니까 제자라고 확신하고 제가 영웅적 존재가 어떻게 돈만 있으면 됩니까? 영웅적 존재가 돈 쪽 존재가 아닌데요 인간은 불신자가 그런데 교회 중직자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저는 들으면서 뭐지 이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요즘에 가장 부흥하는 종교는 이슬람이 아닙니다 나중심 종교입니다 나중심 종교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전도 안 해듭니다 죄인은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제자화 됩니다 부흥합니다 잘됩니다 나중심 사람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유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걸 저랑 이런 건요 나중심 나중심 종교의 부록 같은 거예요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믿는 건 우리가 죄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을 보이시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죄 때문에 벌어져요 그 정도로 죄가 무서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를 짓고 마음이 편할 수는 없듯이 원죄를 가진 인간 죄인은 평안과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이유도 모르게 이유를 알죠 우리는 죄 때문인데 그들은 모르니까 이유 없이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여러 가지 질병의 마음 심적 질병 심리적 질병의 원인은 사실은 모른다 해서 오거든요 무지 왜 내가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들은 몰라요 모르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고 불안하고 모르는 상태를 지속되면 예민해지죠 그렇게 뇌도 망가집니다 나중에 심해지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이릅니다 그럼 이제 신경안정제를 먹여서 누를 뿐이죠 우리의 뇌는 불안과 염려 공포와 막연함 속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도 망가지고 그래서 뇌가 망가진 증거가 우울증 공황장애 중독으로 나타낼 뿐이죠 사실 원인은 죄입니다 죄인을 중화하는 마귀 사단이란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의 길을 어릴 때부터 들을 때요 저와 상관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거기에 있는 여섯 가지 상패가 저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하니까요 우상숭배 안 하지 우울증 없지 밤에 잠 잘 자지 지옥 안 갈 거지 이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속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우상숭배 안 하니까 나는 질병 없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가니까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각인분의 체질이 죄인인 게 심각한 거예요 더 혹울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인데 그 속에 영향받고 사는 것 이상한 일법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치 우리는 의인이었던 것처럼 나는 나쁜 짓 안 하니까 사실 안 한 게 아니라 안 걸린 거잖아요 우리가 드러난 문제 가진 사람은 정지합니다 예수 믿고 아직도 저러네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저러네 중직자가 아직도 저러네 저희 청년에 보면 저희 청년에는 문신한 청년들 많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와가지고 어른들이 보면 좀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수 믿고 말이야 아직도 그런 말은 안 하시는데요 냄새가 납니다 입으로는 I'm OK You're OK 에바리 OK인데 속으로는 아닌 냄새가 나요 나는 예배 안 빠져 나는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안 빠져 기도습 안 빠져 본부 훈련 안 빠져 그러니까 나는 죄자고 넌 아니고 속으로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도 오늘도 지었고 내일도 지을 예정인데요 마태봉 5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을 실제 한 사람과 마음으로 한 사람 하나님한테 똑같아 이미 했다 너도 우리 다 했어요 여기 사람들 근데 안 했다고 안 걸렸다고 의인인 척하는 그게 더 심각한 죄인데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기독교는 이제 술 담배 엄격하잖아요 저도 안 하기 때문에 마음껏 정제를 하며 살았습니다 민감하니까 또 못 기다려도 말하길 꺼려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성도님이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이 하도 아내가 담배 피는 걸로 뭐라 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께 물어본 거예요 답답하니까 담배를 잘 못 끊겠는데 자꾸 담배 피는다고 뭐라 하니까 목사님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그때 목사님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을 빨리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고륙전도 한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청년에도 5월 26일 주일에 가족 초청 예배를 D-Day로 잡고 캠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계시죠 여긴 너보다 구별된 분이라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시잖아요 남편분들도 또 여기 청년들 대학생들 아버지 어머니일 수도 있죠 어떻게 선도해야 될까요 담배를 끊고 오셔라 그거 해야 될까요 저희 청년회 회장단에 강상진 청년 여기 앉아있는데 강상진 청년이라고 있어요 아버지 불신자고 애연가요 예언가가 아니고 애연가 담배를 아주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는 담배를 아주 사랑하시는 분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집 앞에 담배 피우러 나가셨다가 친구 사귀어서 오신대요 흡연 장소에서 친구를 사귀어서 오시고 그 담배 태우면서 얘기한다가 친구 사귀고 그러니까 이번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 초청 예배하니까 나 담배 피우니까 못 가겠다 담배 피우니까 내 교회 어떻게 가겠냐 너 교회 담배 피울 때 있냐 없다 아 뭐 안 간다 그러면 근데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상진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오시라고 해라 우리 교회 장모님 중에 담배를 피우는 세 분을 섭외 3인일주로 해야겠다 우리 교회 장모님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군사님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어떻게 할까요 상진이 아버지 오지 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답을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끊고 오라고 할까요 한 번은 봐주고 두 번째부터는 무조건 끊고 오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메시지를 몇 번 했는데 저희 청년 부모님들이 좀 싫어하신대요 정생 목사님 자꾸 담배 피우라고 하냐 저거 언제 피우라고 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오라고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가요 아마 중요해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피고 안 피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죄산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 비유가 그렇게 극단적이냐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문제가 모든 문제다 죄산받아야 된다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갈라데스 2장 16절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삶이 훌륭하게 나쁘지 않죠 깨끗하고 좋죠 그러나 그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죄산받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는 전부다 0.0001%의 희망도 없던 죄인이었고 죄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에 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십니다 의인의 냄새 살 것 같은 냄새 다 괜찮은 그 냄새를 맡고 제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더 살짝 말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는 자녀의 냄새가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죄의 심각성을 아는 의인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됨을 아는 하나님 자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잡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결정 끝입니다 이 사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복음 냄새가 진동하게 돼 있어요 죄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알게 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400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산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자는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생기고 뭐가 해결되고 에 관심 없어요 제자는 예수 믿었고 뭐가 달라졌는데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뭐 병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뭐 그거 사실이겠지만 제자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인 삼으셨다 지옥 배경을 천국으로 바꾸셨다 나를 평생 거짓말로 속이고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노예 삼았던 마귀 머리를 박살내셨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게 제자의 고백이죠 뭐 되고 안 되고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싸움이 될 겁니다 복음 없이도 막 될 겁니다 병도 났고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 예수 믿어서 병났다 이 말 못하는 시대에 올 겁니다 제자는 그 관심 없습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자기는 복음 냄새가 진동하죠 구원을 주시고 의인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더 요구합니까 그저 감사죠 그저 감사 감사밖에 할 말이 없죠 갈등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누가 싫다 그래서 원수 맺는다 누굴 미워한다 교회 안에서 동영자끼리 인사도 안 한다 대화도 안 한다 복음 모른다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왜냐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데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 절대성에 감사하는데 성령이 원수 맺어라 40일 동안은 삐지진 채 살아가 된다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죠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그건 귀신이죠 성령 아니죠 죄사함 받아놓고 은혜로 누가 밉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완전 잡힌 겁니다 그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유일한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른 대체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유일한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났어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답이다 전부 다 고백된 자에겐 재창조의 역사이랍니다 인생이 재창조가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지 어떻게 재창조가 일어나느냐 다섯 기초로 나의 인생이 재창조되어 버려요 다섯 기초는 다락방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 속 모든 제자들이 이 다섯 기초 속에 있었어요 다락방은요 말씀 공부가 아니에요 다락방은 내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는 거예요 다락방 할 때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락방 할 때 그리스도 모르는 게 저주고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이 축복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무능이고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이 능력이다 그리스도 말할 수 없는 게 실패고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게 성공이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 인생이 기준이 바뀌어요 결론 나버려요 이렇게 결론 난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만남이 전도를 위한 만남으로 보여요 그냥 모든 사람 잘해줘라 아닙니다 그게 막연한 기독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냥 교회들이 잘해줘라 이웃 사랑해라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뭔데요 복음을 잘하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만남이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만나면 복음을 말하고 영향을 주고 그걸 보고 팀 사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은요 한 번을 만나도 복음 냄새가 진동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만난 그 사람은 그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왜냐? 세상에는 없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모든 만남이 전도로 보이는 사람의 삶의 미션은 다릅니다 미션 달라요 쉽게 말하면 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곧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에요 이번 주 우리 기도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스타트만 202호와 홍콩 집회 왜? 단일 목사님 가시니까 나의 미션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미션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 미션을 위해 말씀을 따라서 훈련받고 도전합니다 그게 미션 홈입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전도를 위한 만남으로 보여지고 미션이 바뀐 사람은 당연히 업도 직장도 먹고 삶을 위함이 아니라 전도 선교를 위한 업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보고 전문교회라고 합니다 현장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죠 나의 업과 나의 기능이 전도 선교를 위한 업이 되는 것 그것이 전문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있는 지역에 지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다니는 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섯 기초로 재창조되는 인생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알면 따라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얻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성경 속 전도운동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아는 사람은요 고집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든 상관없어져요 그 사람은 복음 냄새 나요 그저 감사해요 찬양 가사처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만 개가 아니 십만 개가 있어도 내 구주시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만남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다섯 기초의 역사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만나고 또 다른 제자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4등의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드한 세상의 무리도 이도해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요 왜냐 보금 냄새 나는 제자들이 세워지니까 그리스도로 결론난 죄의 심각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절대성을 아는 자들이 세워지니까 보금 냄새가 전세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리스도로 결론내시고 보금 냄새 진동하는 제자 축복을 드리시기를 예수를 추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보금 냄새를 가는 곳마다 풍기기 위해서 날마다 가져야 하는 시간이 바로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향수 뿌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부터 그 향기가 나도록 언제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느냐 언제 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망대가 세워지느냐 바로 예배 때 세워집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망대 속에 보금으로 충만해지면 향기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젖어드는 시간이죠 정시기도 때마다 오늘도 아침에 이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망대가 되어주시기를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이 일곱 여정의 축복을 누리기를 갈보리에서 시작된 나의 인생이 로마의 증인으로 서는 그날이 오도록 그때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염려, 불평, 갈등 내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향수는 뿌리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더라도 날마다 보금 냄새는 가득하게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